다윗의 노세를 시작합니다 11기선은 다윗의 노세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여사상 처음으로 통일왕국을 건설한 세계의 용사여 영웅인 다윗도 노년의 한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위, 재능, 소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한계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집착과 노욕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판단을 그리치게 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노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수냄처녀 아비삭을 그의 심상에 들여보냅니다 낮아지는 체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옛날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기세 아들이며 압살론 다음엔 앉아요 체온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생긴 데다 이스라엘의 최고일장이 두 사람인데 사울왕과 압살롬이었습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이니까 그도 잘생겼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서열상 왕이 계승자 1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 통치 시절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암론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아들입니다 둘째는 다니엘인데 아비가엘이 낳은 아들이고 셋째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고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 유명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첫째 암론은 유명한 다말 사건에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둘째 다니엘은 어려서 병사하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합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넷째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으로 내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정치력도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요합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기능 군사와 종교의 총수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안 자랑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정말로 다윗의 가정에서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자녀들이 많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윗의 거의 유일한 잘못 바세바 사건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범죄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가정에서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서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행한 잘못은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동안에 저지른 과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미 일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삐그덕거리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수습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교회에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 뒤틀려 있던 것 많이 뒤틀려 있던 것을 바로 잡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와 또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둬야 합니다 거두되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한다는 게 뭘까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둘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깝깝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동안에 투자한 게 아깝다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하면 점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야 하면 아무리 큰 과오라도 마침내 끝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룸의 거두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자녀들의 반란과 패혹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과오를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처신해 나갔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들었고 나단 선지자는 즉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논의합니다 이어서 바세바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구하고 왕의 오를 자를 확증해 주십사 촉구합니다 대세를 거머쥔 아도니아 앞에 나단과 바세바와 솔로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촛불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았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길은 다윗 왕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미 노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공경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책략을 누구나 짭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완용과 그 일파들은 고종을 찾아가서 일본에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을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완용과 예레미야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과연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같은 리가 없습니다 아도니아와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행동합니다 존재 목적은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자신의 이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에 붙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자신의 이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득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항복하라고 왕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완용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무도 그의 편이 없습니다 요합 장군마저 총사령관 요합 장군마저 아도니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보호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왕이 막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은 바세바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내게 왕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다 이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 솔로몬입니다 샬롬 그러죠 샬롬을 번역하면 평강이거든요 솔로몬은 바로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제격에서 평강하게 하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각본을 짜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세력을 키웁니다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주파나를 튕기면서 계산을 해봅니다 누구한테 붙어야지 이득일까 실력자 아도니아에게 일찍이 선을 대놓는 것 내 판단이 역시 옳아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고 힘을 주고 못 나간 사람들은 늦게라도 선을 대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아도니아가 만면의 미소를 주우면서 등단합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도니아 만만세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왕위가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사고 영극이고 비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아들이 내게 산다 날이니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현실이고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말씀만이 현실입니다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창조지시고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불의로 가득하다고 요즘 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악을 다 모아서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악은 대양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악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악이 아무리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만개할 꽃들입니다 그 꽃을 여러분들이 피우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 먼지 같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천 조의 별들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낭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에 보면 약 900개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깐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워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범죄도 아니었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리죠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한다는 인 플러스 위할 위치하면 가짜가 된다는 것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항변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끝도 없이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훗날 이 반역이 평정되고 난 후 아도니아와 요압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니? 아도니아와 요압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길, 내 이득을 위한 길은 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악인들의 꾀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마련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마련입니다 사람들 모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신은 안 그러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더해주십니다 지위와 명예와 부는 바로 그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위가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세웁니까? 나를 위해서죠 내 세력을 위해서 이것이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천번째 아닙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받는 비결 곧 아쉐르의 삶입니다 이 삶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떼게 되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는 다윗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성 안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도니아에게 즉시 기별이 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듯이 꿈에 취해 있던 아도니아는 혼비백산 도망치고 맙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도망친 지라 그렇게 도망친 아도니아는 성마객으로 달려가서 번재단의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재단의 뿔을 잡으니라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하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이 된 후에 자기 왕궁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막 안엘 광야시대 때 만들어진 번재단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단 그런데 네모난 단 모서리마다 뿔이 달려 있는데 그 용도는 잡은 재물을 거기다 걸어두어서 핏물을 빼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뿔을 잡으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이 뿔은 여와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솔로몬이 칼로 자기의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노라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재단 뿔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걸음아 날 살려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졸장부의 삶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나중에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수냄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청합니다 아비삭이 아무리 어려도 다윗의 마지막 왕비였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요만한 그 지위도 아비삭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해보려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치사한 졸장부 인생이 끝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분화 팔린 책이 워렌 목사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물질에 의존해서 산다 언제든지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돈 구하러 쫓아다니고 돈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두려움과 죄의식에 끌려서 다닌다 원앙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산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졸장부의 삶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찾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할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목숨을 걸었고 고흐는 미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대상이 견고하면 할수록 고귀하면 할수록 그의 삶 역시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고결해집니다 그의 출시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내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높은 것 위에 우뚝 세워주리라 그렇게 됩니다 둘째, 목숨을 걸만한 사명입니다 평생을 걸고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고귀할수록 그 삶 역시 고귀해집니다 최종현 회장 SK그룹 죽었죠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돈을 위하여 한다면 그는 싸구려 장사치에 불과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대범한 사람이다 성격으로 설명한 것 나는 뚱뚱한 사람이다 외무로 설명한 것 나는 부자다 가진 재산으로 설명한 것 나는 장관이다 지위로 설명한 것입니다 나는 교수다 직업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일 저는 있습니다 저의 사명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멋있죠? 진짜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득시켜서 그 마음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는 것 저의 사명입니다 17살에 이집트 노예 소년 요셉은 그의 하는 허드렛 일 지저분한 일 하찮은 일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샤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직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자기를 위하는 것은 쓰레기만도 못한 일입니다 사명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높은 일 더 큰 일 편한 일 그거 찾으면서 허생합니다 하찮은 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그저 높고 편한 보수가 좋은 것만 찾아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차렛트 성직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종기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로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